이에 여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더워총 어 이거 뭐야?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야 이거 미쳤어 헬기를 타라고? 이거 뭐야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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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2는 장난 아니네 공포고 나발이 공 니가서 다 죽습니다 침대가 배도 돼 나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여기 뭐야? 너 어떻게 만나는 거야? 자 바꿔 유리야 이런거 있어 아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진짜 지옥이야 여기 야 이거 불이 어떻게 이렇게 빠졌어 야 이럴 수가 있어? 아니 이 안에 사람을 아니 이게 말 되냐고 야 이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 유리야 못다 못다 진짜 눈을 떠 왜 저래 왜 저래 어 낑겨 낑겨 아 찐이다 나 찐이래 좋아 정비들아 잘 딱 써온 일이 없어 니가 인간이야? 지연 붙이고 1등도 있어 볼거야? 어디서 현생에서 못한걸 정장에서 다단하네 비지마 나는 이런 스케일을 본적이었다 와마 이게 지진이다 노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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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럭